1월 1일 지방선거 모든 선거결과가 다 전산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샘플링을 해서 여러 지역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모두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전산조작이 이루어진 그런 선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선거결과에 성북하지 못해 가지고 선거 무효소송이나 이런 걸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마 투표함 자체가 엉망진창일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그런 득표수하고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가 전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모든 선거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2022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내릴 수 있는 잠정결론이자 중간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그런 연배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젊은 분들에 비해 가지고 경솔하게 발언하거나 또 경솔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그런 연령대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일 지방선거에 실시됐던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거의 모든 것이 다 전산조작에 의해서 치료진 사전 득표수를 조작하고 이 사전 득표수를 당일 득표수에 더해 가지고 후보별 총득표수가 완전히 조작된 그런 선거가 바로 6월 1일 지방선거였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문정권 하에 다섯 번의 공직선거는 문정권 책체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윤석열 정부 하에 치러진 첫 번째 공직선거가 거의 문정권 하에 치러졌던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야말로 사전투표 전면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시행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아마 이번에도 입을 싹 닦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넘어갈 모양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사안의 경중이나 선후를 따지게 되면 나라에서 선거가 도덕죄를 당하는 것만큼 중요한 그런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놀이에 아주 열중한다는 그런 가혹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선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마다 전산 조작을 하고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득표수를 조작을 하고 그것을 발표해가지고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섯 번째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와 같은 문제를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마치게 되면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을 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를 보고 나서 입이 딱 벌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 친구들 역시 또 거짓했구나 그런 판단이 들고 너무나 대한민국에서 식자청들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나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나라가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미개국가가 돼도 이만저만 미개국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만큼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짓을 계속 하고 다니는 것을 꼴을 보니까 참 앞날이 참 창창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의 선거 데이터 선거 데이터에는 소위 부정선거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그 정거물들이 고스란히 선거 데이터의 후보별 득표수나 득표율로 고스란히 담겨지게 됩니다. 그런 선거 데이터가 발표되자마자 제야 고수 그리고 그동안 정말 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쉽게 부정선거의 실상, 사전투표의 실상, 전산조자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운 신민디님들의 헌신적인 그런 도움으로 지방선거 선거 데이터 분석에 대한 잠정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선거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선거가. 그 이야기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까지도 광범위하게 부정선거가 개입됐기 때문에 구청장 선거는 물론이고 시장선거, 군수선거, 울산지방선거, 광역시 시장선거, 대구 광역시 시장선거, 인천광역시 시장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서울시장 선거 모두가 다 조작값으로 점철됐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린 브루눔이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님이 부정선거 소송 나선다고 토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는 당락에 관계없이 당연히 부정선거 소송에 나서야 됩니다. 42개의 경기도 산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용석 후보는 자기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표수의 50%를 빼앗겼습니다. 가평군처럼 인구수가 아주 작은 지역을 제외한 웬만한 무슨 건선구, 수원시, 장안구, 영통구 이런 데서는 대부분 50%를 빼앗겼기 때문에 당연히 강용석 후보는 그야말로 사적생이라고 생각하고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고 생각하고 선거 무효소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으로 벌반 선거 결과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 조선은 엉망진창일 겁니다. 전혀 맞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조작질을 한 겁니다. 선관위 측에서. 온전한 선거 결과가 없습니다. 온전한 선거 결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부정성으로 도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 여러분들이 던진 표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전산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냥 선출직 공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임 대통령이 단 한 마디 말도 안 한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뭡니까 당일 투표 대신 사전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선관위 측에게 뭡니까 갱고 메시지 한 문장 안 남겼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한마디로 행편이 없는 사람이죠. 강용석 후보는 저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강용석 후보는 경기도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50%를 다 빼앗깁니다. 자기가 받은 표 가운데 50%를 가져가면 누구한테 줬습니까 김동용 후보한테 다 옮겨준 겁니다. 말이 되는 짓들 해야죠. 오늘 막 들어온 수원시 건선구 무슨 영통구 장안구 웬만큼 인구수가 많은 모든 지역 성남시 분당구 모든 지역에서 강용석 후보는 50% 정도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자로서 선출직 공직자로 입신하려면 선관위 측에 찍히면 절대 뭡니까 입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가 너는 오르게 할 수 있고 너는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무지막지한 사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강용석이는 절대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선관위가 강용석이 죽는 날까지 선출직 공직자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다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4선 의원인 5선 의원은 눈치 보게 바꿉니다. 정진석이 여러분 권영세 김기현이 왜 입 쳐닫고 뭡니까 눈치 봅니까 선관위체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고개를 그러니까 정치는 계속해야 되겠고 선관위 측의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면 어려움을 차니까 저 양반들이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후보별 사전 득표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보별 총 득표수라는 것은 사전 득표수 더하기 당일 득표수입니다. 당일 득표수에서도 손을 대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득표수에 대한 그런 사전 득표에 대한 조작에 비해서 그야말로 세발의 피기 때문에 당일 득표는 정상 득표라고 가정하면 대한민국의 6월 1일 지방선거에 실시됐던 사전 득표의 후보별 득표수는 죄다 조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숫자를 만든 겁니다. 프로그램이 조작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후보별로 권역별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한테 20% 빼앗고 이 사람한테 20% 이름 더해주고 강용수한테 50% 빼앗고 이 사람에게 더해주고 이런 짓들이 있다가 전국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후보별 사전 득표수는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다. 그리고 이 조작 프로그램은 2017년도 대선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 거의 변함이 없이 윤석열 제 첫 번째 공직선거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사전 득표수가 조작됐기 때문에 후보별 총득표수,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대부분 다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프로그램이 만든 숫자지 투표자들이 던진 숫자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당선과 낙선에 관계없이 6월 1일 지방선거의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자치단체장, 도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 울산시장, 대전시장, 인천시장 죄다 뭡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로서 당선이 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4.15 총선 문제를 덮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지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여섯 번째 선거를 도독질하는 그런 나라가 그게 나랍니까? 세금을 왜 내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이거 있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그런 사악한 짓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뭡니까? 부정선거가 일상화된 나라를 물려주자고 작심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연배가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뻥튀기를 하거나 그런 연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선거 관련해 공식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2년 동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왔으니까 그게 아마 하기를 했으면 박사하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었으니까 선거 데이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조작을 했습니까? 누가 조작을 했냐고요. 조작을 안 했는데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이거를 덮으면 본인도 죽습니다. 그거 각오해야 될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덮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은폐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이거 덮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42개의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뭐든 뭡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몇 표를 훔쳤는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 조작이 일상화된 이 나라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민이 뭡니까?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할 수 없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놈들이 다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는 그런 나라를 지금 여섯 번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공직선거에서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유리를 지방선거는 그냥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전산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냥 선거입니다. 투표자들은 투표소를 찾았지만 당일 투표를 제외한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 전산조작에 의해 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전산조작을 통해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물 위조 투표지가 그만큼 투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투표함에 있는 이런 투표지가 엉망진창일 겁니다. 엉망진창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같은 참담한 현실 앞에서 어쨌든 누구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니까 사실을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여러분들 선거가 다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이 된 겁니다. 종로구청장 선거 광진구 구청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다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은 값이 안 들거든요. 한 번 짜놓으면 거기다가 명료만 좀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얼마로 바꾸기만 하면 그냥 비용 없이 그냥 막 돌아가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로드마 오 이 한글자막 by 한효주